여러분, 대생이 다가왔어요! 오늘 먹방 사소! 야맨이 형이에요! 먹방 대체 언제요? 생일 대체? 너무 이쁘네요! 오늘은요! 호흡밥 릴링 먹방! 이거 호흡밥 릴링 먹방인데 이거 사드렸어요! 제가 호흡밥이 좋아한다고 울렛놀에서 사왔어요! 울렛놀에서 사오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뜯어서 드시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사왔는데 너무 행복해요! 아무튼 너무 신기해! 호흡밥 먹방 어때요? 좋아요? 맛있죠? 맛있어! 음! 달달하고 맛있는데 이거 얼마더라? 아.. 보니까 음.. 관제에 비해서 풀 수 있는 어.. 짜이고 그 다음에 음.. 호베드빵 그리고 어.. 아.. 어디서 어딘가랑 밀, 우유, 땅콩 다 들어갑니다! 에헤헤 와.. 이렇게 해서 소판네이 먹방 생방송에 있는데 아..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음.. 좋은 시간 될 것 같은데 어.. 추웠다래요! 제가 아이라이너 치료 들어와갖고 어.. 유화딸은 여기 있잖아요! 눈나무지 2차 도술했어요! 에헤헤 에헤헤 음.. 제가 음.. 아이라이너 치료는 무섭지 않아요! 헛둠 마시고 어.. 눈알은 아마 효암만 알고 있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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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둠하지 마시고 광암무수로 어.. 열묻게 돌아갈게요! 헤헤 다시 한번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뱅 와.. 내 생일 프이껀노리 정말 와.. 감동!